7월 9일 화요일, 대놈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인 만큼 본사업에 앞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 치과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 홍보하고 치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부나 분회 치과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치의학회가 지난 2024 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과학회협의회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분과학회협의회는 오는 8월 31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되며 보수교육과 심포지엄, 학술지 편집인협의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구강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치 이선장 부회장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 토론에서 이 사업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시해 온오프라인 참석자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이 4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치구협 정주화의사와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일홍 기획실장, 함천우 사무총장도 함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가 노무법인 지우와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노무법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노동법 및 노무관리 교육, 상담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컨설팅 및 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의 제공계약을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대전시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동이며 2025년에는 1, 2, 4, 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구강보건센터에서 다가올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과 학부모 및 보호자 동반의 가족 참여형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천안시 청룡동은 5일 행복키움지원단 SM스마트치과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치과검진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M스마트치과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검진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릉 원주시가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차 시범사업은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재산 기준을 폐지했으며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최대 150일까지 보장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전세계 치과위생사들의 축제인 ISDH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ISDH는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전세계 34개국 치과위생사 1,400여 명이 한데 모여 치위생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경북 영주시 소재 경북전문대학교 치위생과는 지난 1일 병원 사무관리사 3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치위생과 3학년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치과기공사회와 치과기공소 경영자회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전달된 후원품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소식 등 치과기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